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속도가 느려 답답하신 분들은 2배속으로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어제였죠 시아버지의 장례가 반년 동안 끝나지 않는다 라는 사연 정확히는 그 사연이 이틀 전에 올라왔던 사연인데 오늘 후기가 올라왔더라구요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후기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그때처럼 어김없이 계속 혼자 뒤척거리다가 이렇게 글 써봅니다 당시 여러분들이 조언을 해주신 내용들을 가지고 남편하고 많은 대화를 나눠봤어요 그리고 제가 쓴 글이랑 댓글들 당연히 보여줬고 이때 저희 남편은 참 많이 울었습니다 솔직히 솔직히 나도 뭔가 안 좋다라는 건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네가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 야 그래도 나 병원은 같이 가지 미안하다 혹시나 엄마가 잘못될까 싶어 그랬던 건데 이건 뭐 엄마가 아니라 내가 아내를 잃을 뻔했네 뭐 이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많이 우는데 저도 같이 울었어요 그리고 남편한테 그랬습니다 당분간 한 달 정도 어머님이랑 함께 지내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잘 좀 생각을 해봐라 라고 말이죠 지난 6개월 동안 본인 스스로 생각 많이 하고 안 그래도 이래저래 느낀 것도 많았을 텐데 이렇게 제 속내에 대한 얘기 다 했고 또 한 달이라는 시간도 줬으니까 뭐 그게 어느 쪽이든 결론은 나오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일주일 정도 휴가를 떠납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제 발길 닿는 곳으로 이곳저곳 돌아다닐 생각이에요 물론 친정에도 들릴 거고 하루 이틀 머물 생각인데 이때는 또 우리 사랑하는 엄마랑 데이트도 하고 그렇게 놀아야죠 뭐 코로나 때문에 대중교통은 이용하기 힘드니까 그냥 제 차로 돌아다닐 생각입니다 뭐 어차피 목적지가 딱히 정해져 있는 여행은 아니니까 급하지 않게 천천히 안전하게 여기저기 돌아다닐 생각이에요 뭐 이사를 하는 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봤는데 그런데 이건 남편뿐만 아니라 저도 좀 고민인게요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이 단독주택입니다 저희 둘 다 모아둔 돈이 좀 있었는데 그 돈으로 우리 두 사람 평생 살 집을 지은 거라 이런 집을 놔두고 이사를 가는 건 저도 좀 그래요 그럼 그 대신 친정 가까운 곳에 원룸이라도 얻어 그렇게 좀 지내볼까 라는 얘기도 해봤는데 참고로 쓴이는 재택근무를 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생각을 해봤 얘기를 해봤는데 이거는 남편이 달가워하지 않더라고요 저 혼자 있으면 위험하다고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우리 집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했고 그 대신에 여행을 좀 다녀오는 게 어떠냐 해가지고 이렇게 물어오길래 저도 뭐 그래 그게 낫겠다 싶어 그냥 그렇게 하기로 한 겁니다 물론 걱정되지 않게 매일매일 연락을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어머님 문제 이거는 본인이 알아서 해결을 하겠다고 하는데 뭐 어쩌겠나요 일단은 남편을 믿어봐야죠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본인도 인지를 했으니까 좋은 결과가 나오길 기대하고 잘 해줄 거라 믿어요 여튼 지금의 제 기분은 그렇습니다 당장 해결된 건 단 하나도 없지만 그래도 남편에게 제 속내, 제 속마음, 제 고통 다 털어놔서 그런지 적어도 마음만큼은 많이 홀가분해진 느낌이에요 저는 재택근무를 하고 있었는데요 사정설명 잘해서 제가 받은 일 기한 좀 늘려두고 돌아오는 순간부터 또 일에 치여 살아야 하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지금은 마음이 되게 편하고 참 좋습니다 아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 저희 남편이 해결책을 찾고 해결을 할 때까지 여러분의 좋은 대로 피임은 꼭 할 생각입니다 남편을 믿는다고는 했지만 이게 뭐 100% 해결이 된다 이런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최악의 경우 저도 이혼까지 고려를 하고 있는 거니까 물론 남편도 그 댓글을 받기에 숨길 필요도 없었고요 그래서 그냥 다 얘기했는데 동의를 하더군요 그렇게 하자고 끝으로 지나고 보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몇 개월을 저 혼자 끙끙거리며 알아왔던 게 왜 그렇게 미련하고 또 바보처럼 보였는지 아마 여기다 글을 쓰지 않았더라면 여러분들의 댓글을 보지 못했더라면 저는 아마 얘기조차 꺼내지 못하고 그냥 혼자서만 아파하고 고통받고 그랬을 거예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잠시 후 7시에 출발할 예정인데요 그냥 마음 가는 대로 여기저기 가보려고요 진심입니다 정말 정말 감사드려요 안녕히 계세요 일단 댓글을 보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1번 남편 짐 싸서 보내라고 댓글 썼던 사람입니다 쓰니 절대로 마음 놓지 마세요 말을 아무리 저렇게 해도 남자는 엄마가 먼저입니다 전날 제가 그랬죠 시모에게 남편 보내면 100% 두 사람 사이 안 좋아진다고 그렇게 썼던 이유가 바로 밥입니다 밥 밥 때문이야 시모는 챙김을 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 반면 챙겨주는 건 엄청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당신 아들이라 해도 그리고 뭐 당신이 당신 아들 밥 안 챙겨줘도 며느리가 알아서 챙겨주니까 얼마나 편하고 좋아 다시 말해서 그동안 쓰니가 참고 희생을 해주니까 저 두 사람도 평화롭게 지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도 친정에도 다 얘기를 하세요 쓰니는 뭐 마음이 편해졌다 라고 말하지만 저는요 계속 찝찝해요 남편도 그러잖아요 쓰니 안 좋다라는 거 그런 걸 자기도 이미 느꼈다고 그런데도 지금까지 뭐 딱히 드러나는 문제가 없으니까 본인도 신경 쓰기 귀찮고 피곤하니까 그래서 뭐 괜찮겠지 하고 지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미련하게 남편만 믿고 있지 말고 세상에서 쓰니를 제일 사랑해주는 부모님께 이 모든 걸 다 말씀을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나 하나 갈아서 나 하나 희생해서 오는 평화는 절대 평화가 아니에요 다른 건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그저 나는 행복한가 이거 하나만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아시겠죠 멋진 조언이네요 2번 내가 삐딱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잠깐 바람 쐬고 와서 집이나 지켜 라고 보입니다 남편 말이 말이죠 그러니 친정 근처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그냥 저 멀리 다른 곳에다 원룸 하나 얻어 지내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도 밥을 좀 굶어봐야 뭔가 느끼고 정신을 차릴 거예요 3번 빈집에서 통곡쇼를 했던 사람인데 이번에 아들이 거리를 두면서 지 마누라한테 간다 아마 이거 모르긴 해도 최소 농약 퍼포먼스 정도는 보여줄 것 같은데요 냉정하게 말해줄까 인정함을 계속 유지하겠다라는 건데 남편만 믿지 말고 기다리지도 마요 님도 닌 나름의 대책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막말로 해결책이고 뭐고 간에 결국 중요한 것은 시모가 당신의 아들을 낳아줄 수 있냐 이건데 쓰니가 보기엔 어떻습니까 그게 될 것 같아요 알잖아 이미 당신 아들 절대 안 낳아줘요 아마 통곡쇼가 아니라 자살쇼를 할 겁니다 그리고 닌 남편도 마찬가지야 자기 엄마 절대 못 버려요 잔인하지만 이게 팩트입니다 아시겠죠? 명심하세요 당신 인생에서 가장 찬란한 시절을 이런 식으로 우울하게 살 필요는 없습니다 절대로 그렇죠 5번 본문까지 다 보고 댓글 답니다 합가도 싫다라든 시모 이거는 말이죠 그냥 당신의 아들만 빼오고 싶은 겁니다 아니 정확히 말을 해서 가짜 남편이 죽고 없어졌으니까 진짜 남편인 자기 아들을 데려오고 싶은 거다 이 말입니다 금슬 안주왔던 남편 그래도 남편이라고 뭐 죽고 없으니까 외롭고 허전해서 그런 거다? 이거는요 어디까지나 표면적인 이유일 뿐 속은 다른 거죠 합가가 왜 싫은 거겠습니까? 이건 말이죠 내 진짜 남편이 다른 여자랑 사이좋게 있는 꼴을 못 본다라는 뜻입니다 전에 이와 비슷한 케이스를 봤던 적이 있는데 그 집은 그냥 이혼했어요 그야말로 풍비박살이 났죠 그러니까 쓰니도 마음 그냥 비우세요 아무 기대도 하지 말고 그냥 하루빨리 이혼을 준비하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진짜 제 목숨을 걸고 장담을 하는데요 아들한테 집착하는 홀어머니는 답이 없습니다 특히나 이런 사람들은 참 오래도 살아요 거기다가 독하긴 또 얼마나 독한지 어디 그뿐입니까? 노답 효자 아들 이런 미친 세트는 절대로 답이 없어요 못 푼다고 그 누구도 효도를 하더라도 본인의 가정을 지키면서 해야 하는데 봐봐 님 남편은 그게 안되잖아요 뭐 해결을 한다? 내 장담하는데 이거 절대 못 버립니다 자기 엄마 못 버려요 알겠어요? 결국 쓰니 혼자만 고통받는 겁니다 아까 제가 살짝 언급한 제 지인 얘기를 좀 할게요 효자 남편이었는데 그 사람의 아내가 남편이 효자 남편을 10년 넘게 고쳐보려고 애쓰고 우울증에 상담받고 약도 먹고 매일매일 피를 토하듯 그렇게 살다가 결국엔 이혼을 하더라고 못 고치고 그런데 웃기는 게 진짜 뭔 줄 아세요? 진짜 웃기는 게 이혼을 하고 나니까 사람이 죽어갔던 사람이 바로 살아나요 약도 바로 끊고 잠도 잘 자고 밥도 잘 먹고 그렇게 지금은 누구보다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부디 쓰니도 불행하게 살지 마세요 여러분 생각이 어떻습니까? 제가 뭐 저 남편분은 어떤 사람인지 모르니까 100% 장담은 못하겠는데 제 생각엔 그래요 자기가 진짜 어떻게 해결을 하고 뭔가 할 생각이었으면 여행 안 보냅니다 만약 저였으면 제가 저런 상황이었고 내가 해결을 봐야 한다라는 상황이었다면 여행 안 보내요 그냥 거기서 바로 끝장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담배도 그래요 끊으려면 그냥 그 순간 바로 끊어야지 내일 끊어야지 일주일 천천히 줄여가면서 한 달 뒤에는 끊어지겠지 오늘은 한 같이 줄이고 내일은 두 같이 줄이고 안 됩니다 끊으려면 바로 끊어야 돼요 다이어트도 그렇잖아 내일부터 굶어야지 모레부터 운동해야지 안 합니다 하려면 지금 바로 해야 돼요 그래 해도 될까 말까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한 달이란 시간 동안 자기는 이런 생각하는 거야 자기가 어떻게 해볼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한 달 동안 엄마를 설득해야지 이건데 설득이 되겠냐고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절대 못 끊죠 의지가 없는 겁니다 제 생각이에요 그냥 어디까지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